지난 2014년 mbc 왔다 장보리에서 장비단 역을 맡아 주목받았던 아역배우 출신 김지영이 비트노란이 터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지영은 2005년생으로 지난 2014년 mbc 왔다 장보리에서 장비단 역을 맡아 주목받았고 이외에도 내 딸 금사월, 왜 그래 풍상씨, 굽힐 수는 없다 라는 등의 작품에도 출연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돌연 20일 김지영의 전 남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폭로 안하려고 했다가 6개월 고민하고 올린다, 동거를 했었다라며 친구 김지영씨가 가정폭력을 당해서 집에 빚이 몇억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빚내서 지영이 자취방 잡아줬다, 월세도 물론 저희 부모님이 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어느 날 잠적하고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더라 돈 문제 관련한 거면 다 자기가 주겠다고 당당히 얘기했는데 연락 한 통이 없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꼴 보기 싫다, 돈 갚으면 바로 내리겠다 라고 밝혀 비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23일 김지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영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죠 김지영은 먼저 이번 일로 실망감과 혼란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알렸는데요 이어 어제 기사화된 내용과 이와 관련한 문제는 현재 부모님과 법적으로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설 연휴에 나쁜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스럽다는 김지영은 다른 진행사항에 대해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뭘로 법적 대응을 하시려나 사시적시 명예훼손? 일단 확실해질 때까지 중립한다 돈은 안 갚고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을 하네 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